안녕! 캐리앤북스의 캐리에요. 오늘은 창의력 쑥쑥 무지개 손도장 놀이를 가지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책을 펼쳐볼까요? 스탬프에는 일곱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쥐 노초 파 보라색 분홍색 크기가 다른 손가락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손가락 도장 위에 그림을 그리면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 손가락 이름 공부를 해볼까요? 이게 뭐에요? 엄지 두번째 검지 세번째 맞아요! 중지 네번째 뭐에요? 약지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소지라고 해요. 자 공부해봤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그럼 다섯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썬 스탬프의 뚜껑을 열고 무슨 색깔을 먼저 해볼까요? 검지 노란색 얍 짠! 우와 초록색 못었다! 색깔이 섞인 괴물이네요. 음... 눈이 동그랗고 이빨을 가진 쇽쇽쇽쇽쇽 팔다리는 길고 모자도 쓰고 쇽 팔도 그려요. 어 귀! 귀도 그려줄게 손가락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완성 얘는 캐리 괴물이에요 짠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려볼까요? 괴물아 안녕! 우와! 화병에 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꽃은 빨간색, 주황색, 빨주, 분홍색,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이제 꽃은 이렇게 그려볼까? 슈욱! 화병에 꽃을 그려보아요! 화병에 꽃을 그려보아요! 아! 여기 되어있는 꽃을 해볼까요? 슈욱! 꽃잎도 그려주고 슈욱! 이파리도 그려주고 됐다! 뒤에도 한번 넘겨볼까요? 거미! 쥐! 아니야! 징그러워! 응! 나뭇가지를 새들로 가득 채워봐요! 알겠어요!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파랑색, 초록색, 초록색, 안녕! 안녕! 너에게 날아가는 친구를 만들어줄게! 자, 손가락으로 몸통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펜으로 뾰족한 불이랑 두 개의 날개 그리고 두 개의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다리! 슉슉! 날개! 슉! 눈! 친구야 같이 가! 같이 날아가! 귀여워! 너도 자고 있는 새 너도 졸고 있는 새 그리고 슉! 슉슉! 다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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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어요! 안녕, 안녕! 친구야 꼬리도 그려주고 랄라랄랄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랄라랄랄랄 됐다 이제 숲에 새들을 채웠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와 빈 창문에 손도장을 찍어 서로 다른 생김새의 얼굴들을 그려보세요 좋았어 주황색 얼굴 보라색 얼굴 노란색 얼굴 파란색 얼굴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지어요? 음 이렇게 슬픈 표정? 기쁜 표정? 아니면 환한 표정? 우리 다양한 표정들을 얼굴을 그려봐요 웃는 표정 신난다 입도 크게 신난다 머리도 곱슬머리 귀도 그려주고 웃는 얼굴 그리고 화난 얼굴 나 화났다구 입술도 화난 친구의 얼굴들 그리고 다음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를 그려볼까요? 슬픈 표정 눈물도 흘리고 후후후후후후후후후 고... 입은... 머리도 그려주고 귀도 그려주고 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을 그려봤어요 넘어가볼까요? 애벌레 또 있고 우와! 손도장을 겹치게 찍어서 멋진 물고기 비닐을 완성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물고기야. 내가 너에게 비닐을 만들어줄게. 짜잔. 엄지도 파란색. 빨주노 초파. 비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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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 지컬기야. 탄압 물고기야. 급길ля 후추 완성! 안녕! 이제 바다로 잘 헤엄쳐가 물고기야! 여우와 토끼 그리고... 어! 사탕이다! 케리가 좋아하는 사탕들을 병에 채워볼까요? 이렇게 찍어주고 짠! 이제 사탕의 꼭지 이렇게 날개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자! 맛있는 사탕! 짜! 짠! 사탕이 완성됐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 다 먹고 싶다, 케리! 이제 뒤쪽으로 또 넘겨볼까요? 우와! 뱀이에요! 손도장을 찍어 뱀 무늬를 만들어보세요 야 뱀입니다 초록색 초록색 파랑색 쇽쇽쇽쇽 쇽쇽쇽 뱀입니다 얍얍얍 예쁜 뱀 무늬를 얍 신난당 얍얍얍 분홍색 분홍색 무늬를 가진 뱀이다 쇽쇽 빨간색도 해줘야지 쇽쇽 어 옆에는 거북이가 있네요 거북이의 등껍질에도 무늬를 만들어볼까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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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안 돼 슝쇽 새눈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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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넘겨볼까요 짠 짠 수박이에요 과일에는 씨가 있어요 수박 씨는 까만색인데 까만색이 없으니까 파랑 초록색! 초록색으로 해야지 초록색 수박씨를 찍어요 음 맛있겠다! 어 옆에는 포도가 있네 포도송이 포도알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줘야지 완성! 오늘은 창의력 쑥쑥 무지개 손도장 놀이를 가지고 도장 놀이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케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